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1883년 11월 23일에서 1949년 9월 7일 멕시코의 화가 특히 프레스코벽 화가로서 천명하며 판화에도 능하였다. 1909년 화가로 전형, 1922년 이후 멕시코혁명 후에 멕시코 민족재홍운동의 이력으로 미술과 조합을 조직하였다. 전생일을 멕시코혁명과 함께 했고 스스로 일개 병사로서 참전하기도 하고 혁명과 전란의 영웅적 환경을 강렬한 비극적 인상으로 그리기도 했다. 1883년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사포틀란에서 출생하였다. 남아메리카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을 당시 초창기 에스파냐에서 멕시코로 이주해온 가문의 출신이다. 국립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멕시코 산카를로스 아카데미에서 조각과 건축을 공부하였는데 그것이 훗날 건물벽의 벽화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오로스코는 프레스코벽 화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정치만화를 그리는 카투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을 다수의 판화로도 제작하였다. 1909년 화가로 전향하였는데 1917에서 1922년과 1927에서 1932년 두 차례 미국 뉴욕에 머물면서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의 벽화를 그렸다. 그의 벽화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손꼽히는 것은 이때 제작한 아메리카 문명의 서사시라는 거대한 벽화 작품이다. 1922년 귀국하여서는 멕시코 혁명 후에 멕시코 민족재홍운동의 이력으로 미술과 조합을 조직하였다. 또한 1932에서 1934년에는 유럽에 체제한 바도 있다. 전생일을 통하여 멕시코 혁명의 물결 속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스스로도 일개 병사로서 참전하기도 하고 혁명과 전란의 영웅적 환경을 강렬한 비극적 인상으로 그리기도 했다. 그의 짐가는 벽화에 있다고 하지만 그를 이력 유명하게 만든 작품은 역사화 산판대 우루와 여전사들 등이다.